안녕하세요 계일성윤 선생님입니다 2021년 고1 3월 모의고사 23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When two people, 2명의 사람들이 are involved in, be involved in은 어딘가에 참여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be involved in 다 합쳐서 비동사 안쓰고요 participate in 그 다음에 take part in 여기까지 두개 적어두셔야 돼요 참여하다 라는 뜻입니다 얘는 수동태, 얘는 냉동태 인거 알아두시고 두 명의 사람들이 정직하고 그 다음에 열린 대화 open conversation 진솔한 대화 열린 대화에 참석할 때 참여할 때 there is a back and first flow of information there is 이니까 얘가 동사 얘가 주어요 flow of information 그러니까 정보의 흐름이 있다죠 back and first는 뭐냐면 이 플로우를 꾸며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정보의 흐름이 있다 해석은 왔다 갔다 하면 흘러간다 이렇게 됐지만 부드러운 해석이고 영어를 읽는 그들을 해석하자면 왔다 갔다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정보의 흐름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티키타카 우리가 흔히 말한 티키타카 있죠 it is a smooth exchange 이것은 순조로운 주고받기이다 티키타카이다 since each one is drawing on their past personal experiences each one은 각각의 사람들이 since는 뭐뭐하기 때문에 또 이런 뜻이에요 because의 뜻이고 drawing on, draw on 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존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동의어를 좀 잡아 놔야 되겠죠 draw on 대신에 depending on, relying on, counting on 이렇게 잡아 줘야 되겠죠 다 동의어 그들의 과거의 경험 개인적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the pace of the exchange 이 exchange는 대화가 되겠죠 대화의 교환의 속도는 it is as fast as memory 이건 무슨 말이냐면 as, as 은 뭐뭐만큼 뭐뭐라는 뜻이니까 기억만큼 빠르다 라는 뜻이죠 기억만큼 빠르다는 게 이게 빠르다 느리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억을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도 얼마나 빠르게 나오냐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이해하죠 자 근데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lies 그러면 그들의 반응은요 조금 느려져요 이런 거 단어 문제 나옵니다 좀 느려지겠죠 거짓말을 해야 되면 왜죠 왜냐하면 뇌는요 시간이 더 필요해요 more time 무슨 시간 to process the detail of new information new invention이죠 여기서 이제 time to 이렇게 알아도 지금 뭐뭐 할 시간이고요 새로운 발명이죠 이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거짓말은 지어내는 거니까 그렇죠 then to recall stored fact stored fact 그러니까 이건 기억을 말하는 거죠 저장된 사실 거짓말 거짓말 새로운 발명의 디테일 거짓말 하려면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세부사항들을 이것을 처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뭐보다 저장된 사실을 기억하는 것보다 okay as they say as they say who is making things up as they go 자 여기는 make things up 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거짓말을 하는 거에요 꾸며내다 라는 뜻입니다 make up 이라고 하는 게 꾸며내다 make things up 여기 things가 대명사에요 대명사라서 여기로 못 나옵니다 make up things 안 돼요 make things up 이렇게 돼야죠 okay 어쨌든 그건 어법적으로도 중요하고 내용적으로도 make up 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꾸며내다 라는 뜻이에요 as they go 그들이 갈 때 간다 라는 건 뭐냐면 이야기를 할 때라는 뜻입니다 말을 할 때 그들이 말을 할 때 이야기를 꾸며내는 누군가 관계대명사니까 누군가와 너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너는 그 사람이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다면 약간의 시간의 지연을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don't forget 명령문이죠 잊지마 잊지마 이거죠 대디아를 대디아가 뭐냐 하면 the other person 자 여기가 왜 the other이냐 하면 이게 나에요 이게 나고 나는 b라는 사람과 일대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 아니면 이 사람 이 사람 아니면 나 둘 중에 나머지 한 명을 얘기할 땐 the other을 씁니다 another 안되고 the other 나머지 한 사람은요 너와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은 maybe reading your language as well 너의 body language도 역시 읽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해줘요 그래서 if you seem to be disbelieving their story 네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좀 거짓말하고 있는데 눈치를 보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해본 기억 다 있잖아요 내가 뭔가 거짓말하고 있는데 눈치를 봤더니 이 사람이 안 믿는 것 같은 그런 body language가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만약 너가 그들의 이야기를 disbelieving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they will have to pause 그들은 약간 멈춰야만 한다 왜죠 to process the information too 여기서는 투부정사 멈하기 위해서가 되겠고요 그 정보를 그 정보는 뭐죠 네가 지금 믿고 있지 않다는 거 이거를 또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멈춰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뭐 나도 상대방에게 body language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상대방도 나의 정보를 보고 내 몸짓을 보고 또 판단을 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에요 뭐 사실 엄청나게 뭐 딱히 주제라고 볼 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 정도로 흘러가는 대로 읽어두면 되시겠고 어법은 진짜 공부할 게 없고 단어랑 해석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23번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